네 신인규의 핫스팟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지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론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한국갤럽 이번 주 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굉장히 좀 아무래도 정확도나 정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매주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한국갤럽 조사 가지고 여론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부터 좀 보실까요? 예예 조사 개요입니다. 이번 방금 발표된 한국갤럽 대의리 오피니언 제596호입니다. 9월 둘째 주고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의사이고요. 이동 손님 산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문화에서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시작할 때 우리 부대표님 안부도 여쭙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러지 못한 이유가 결과가 너무 좀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오늘은 바로 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지금 20%로 빠졌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3, 23 횡보를 한 번 하다가 빠졌죠.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렇게 29를 고점으로 해서 28, 27, 23까지 빠졌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고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간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반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빠질 확률이 있다. 숨고르기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빠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지금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3%포인트 하락한 20%가요. 여기서 보시면 지난 5월 5주에 21이 이번 정보대로 최저였습니다. 이번 정보 통틀어 최저입니까? 그런데 지금 20입니다. 그러면 다시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최저를 경신했다? 최저치를 경신해서 지금 20%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부정평가로 따지면 최고치 70%. 그러니까 이제 7자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으로는. 이거는 이제 5월 5주 차 최저였던 21%, 부정 70%의 그 70%가 그대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긍정평가는 이제 최저 기록을 깨서 20%대로 내려온 건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20%까지 온 것이 좀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께서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시니까 좀 이게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숫자로 보십니까? 굉장히 낮죠. 낮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계속해서 20%대에서 주춤주춤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34가 총선 직전이었죠. 그러다가 총선 참패 후 11%포인트 하락해서 23이 됐거든요. 이때도 최저치다 이랬는데 몇 주 있다가 다시 20일 최저치가 됐죠. 그리고 일부 0일만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가 다시 하락해서 지금 20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의 쓸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체코에서 원전을 체코에 팔았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0일만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개혁 문제도 계속해서 끌고 왔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와중에 지금 20%까지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영수회담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해외 순방도 다 갔고요. 그렇죠. 인사할 사람들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몇 가지는 짚어봐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본 관계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 뉴라이트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요. 의료와 관련된 국민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와중에서도 관계 주무 부처 장관 차관과 관련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느냐 책임을 지고 좀 쉬어라 이렇게 되는 그런 주장이 야권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23에서 지금 20으로 빠지는 상황에서는 그 여당과의 갈등도 표면에 노출됐는데 대통령실에서 회식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여튼 언론에 나오기로는 대통령실에서의 회식에 여당 대표가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싱 논란이죠. 패싱 논란. 패싱.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회 여기 보면 국회 참석도 국회 개원식 참석도 안 하고 불참. 개원식 불참했죠. 불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야당과도 협치가 안 되는데 이제는 보니까 여당과도 이게 뭐가 좀 안 된다라고 봤을 땐 20%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석 연휴 그리고 추석 직후에 주초에 뭔가 재단한 게 있지 않으면 덧빠질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공천 개입에 관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도 나왔고요. 물론 이제 후속 보도는 나온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현지 지도 비슷한 그 현장 사진 내지는 어제 그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범죄의 방조범의 유죄 판결이 어제 나왔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 주에는 거기에 반영이 되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덜 반영됐다고 보고요. 반영은 거의 안 됐죠. 거의 안 된 걸로. 네. 거의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추석 연휴에 밥상머리에 많이 올라오는 이슈가 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비호감 정서가 계속해서 자극된다. 이러면 대통령 긍정률은 역시 또 하방압력을 받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본다면 2022년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하방압력이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잠복하는 이슈가 있다가 새로운 이슈를 타고 다시 이제 무겁게 다가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20% 선이면 정말로 이슈 민감도가 거의 없으신 분들 무치마 지지층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계신 건데 그분들마저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방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지금 무려 4, 5, 6, 7, 8 9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건 텃밭은 이미 황폐화된 것 같고 안방이 안방까지 그럼 텃밭 정원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네요. 안방으로 그렇죠. 마당도 이제 파헤쳐진 거고 누가 파헤쳐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굉장히 크게 빨간불이 들어온 걸로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 조사는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은 거예요. 경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관여도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경제 경기 문제 그리고 의료 건강 문제 여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을 봤더니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그러니까 내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내분 상황 내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나오고 윤환 갈등이죠. 그 갈등이 거의 그냥 마비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으면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 지켜봤던 그런 분들 이분들이 이제는 숨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는 참 지지율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건 지금 우리가 짧게 얘기해봐도 여러 가지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명확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 말씀하신 대로 할 건 거의 다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편차 때문에 그걸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위기 돌팔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걱정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위기 극복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의료 대란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야당이라든지 여야정 협의체에서 사실은 요구를 좀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정치라는 게 일종의 교환행위인데 나도 양보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뭔가 주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양보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은 그게 양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설계에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요 23%일 때 조사한 거죠. 대통령 긍정률 23%일 때 조사했을 때 의료 관련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정부가 그랬더니 잘하고 있느냐 20일 나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 의료와 관련된 문제 의료 대란과 관련된 불안감이 대통령 긍정률을 3%포인트 끌어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당시에 지난주에 23위였는데 대통령 긍정률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 의료 대란 잘하고 있다 의사와의 갈등이죠. 갈등 잘하고 있다가 21 이 갭이 바로 하방 압력의 폭이겠죠. 그럼 하방 압력을 받아서 지금 20까지 다시 빠진 거죠. 20까지 빠진 겁니다. 그 얘기는 이게 계속되면 저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는 건지 정부가 지금 만약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떡을 드시다가 얹힐 수도 있고요. 명절에는 응급실 많이 갑니다. 그렇죠. 오히려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갑니다. 또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마음이 정말로 주변에 한 가정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병원 안 다니시는 분이 있겠지만 다니시는 분들 몇 명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찬바람 불면 혈압도 있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 연휴 동안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만약에 이게 잘 안된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해진다 그러면 이거 20%도 깨집니다. 마의 20%가 깨집니다. 깨진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세부지표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기 때문에 세부지표까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보다요 한번 세부지표 천천히 봐주시죠. 제가 그중에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입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3.8%가 더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디 갔냐 보수 성향인 사람이 더 잡혔다. 더 잡혔습니다. 더 잡혀서 지금 이게 가중 주기 전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98명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269명입니다. 중도가 더 많은 거는 당연한 거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더 잡혔어요. 더 잡혔다. 더 잡혔어요. 지난주보다. 그런데 더 잡혔는데 너무 키웠더니 잠깐만 천천히 해주시죠. 국정평가 보시면 더 잡혔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긍정률이 4%포인트 빠집니다. 더 잡혔는데 빠진다. 빠진다. 이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안방이 지금 위험하다. 안방이 위험하다. 안방이 위험하다. 아니 마루까지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정평가라는 게요. 안방 문턱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잡힌다고 한들 이게 긍정률이 올라가지 않더라. 이야 더 잡혀도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거의 이제 내부 안방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부정평가가 이거를 한번 보시죠. 오늘 세부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2%포인트 긍정히 빠지고 부정이 8%포인트 많아졌습니다. 안방이죠?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전국이죠. 이거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 대전 충청 호남 호남 그 다음에 이제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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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 이거 전부 다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률이 더 후세하다.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 지표가 다 안 좋은 거네요? 전국에 전국에 맞습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래도 이번 정부의 믿음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TK 여기에서 부정이 57%이 나옵니까? 57%이 나옵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TK도 지금 22% 차이가 나잖아요. 두 개를 빼보면 맞습니다. 22% 포인트. PK는 거의 3배 가까이 부정이 높네요. PK입니다. PK가 22 대 68 이번에 금정구 맞죠? 보궐선거 10월 달에 지금 이렇게 되면 또다시 보궐선거마저도 대통령 긍정부정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시 하방압니다. 하방이다. 더 어려워진다. 총선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 뛰고 싶어도 아킬레스건 하나가 어디에 걸려있는 거죠. 납덩어리 하나가 아이고 그러니까 깽깽이 발로 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여기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럼 전국지표는 저희가 다 안 좋다 좀 확인을 했고요. 세대별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대별 세대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세대별 여기저기 40대는 지금 긍정이 8입니다. 40대가 8%입니까? 네. 긍정이 부정이 89입니다. 거의 90 없네요. 그렇죠. 긍정이 없네요. 10명 중 9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중 9이 부정이고요. 10대와 30대 다 10%대네요. 맞습니다. 지금 긍정률이 더 높이 나타나는 세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원래 전 세대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다 부정이 높은 건데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70대 있지 않습니까? 70대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하면 TK 그리고 연령층으로 하면 70대 이상이 그동안 받쳐왔는데 오늘 조사는 37대 48 그러니까 부정이 훨씬 11% 높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본 기록 조사로도 지지난주 그러니까 두 주 전으로만 가도 긍정이 50 부정이 36 그리고 지난주는 긍정이 45 부정이 47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2주 만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2주 만에도 될 수 있죠. 너무 놀라운데요. 2주 만에 이게 보시면 29에서부터 20까지 빠진 거지 않습니까? 9%가 빠지고 전체적으로 네. 9%포인트 빠졌죠. 이게 바로 하락 추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단 한 번도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만 있었지 반등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29서부터 20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 돌파가 거의 뭐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대별로는 지금 70대를 좀 유의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향도 한번 좀 봐볼까요? 중도나 무당층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역시나 2%포인트 긍정이 좀 빠져서 16대 74 아하 16대 74입니다. 16%만 긍정하고 굉장히 낮고요. 74는 부정인데 보통 보면 이게 중도 성향자의 의견 분포에 많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럼 더 빠질 확률도 있다. 더 빠진다? 예. 아하 왜냐하면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93인데 진보 성향자 중에서의 부정평가가 바글바글 끓고 있다 하더라도 중도의 의견 분포가 보수 쪽으로 흐르면 그러면 그쪽으로 더 가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흐름 자체가 지금 보시면 16대 74 그럼 마지막에 빠진다면 저기서 더 빠지겠네요. 중도 쪽에서 중도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보수에서 빠지고 보수도 빠지고 지금 보수도 38대 53이잖아요. 40%선이 증어진 거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계속 40%선을 넘나드는데 보통은 안정적으로 45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40%선을 넘나들고 있다. 라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뭔가 지금 못마땅하시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무당층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도와 무당층은 좀 다른 개념이라 혹시나 좀 무당층도 지금 어떻게 이 국면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대 70입니다. 긍정 8 부정 70 아니 한자릿수가 나왔습니까? 한자릿수가 이런 거는 또 처음 보는데요? 무당층에서? 그렇죠. 무당층이신 분들이 관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좀 잘하는 면이 있고 그러면 잘하죠. 약간 좀 소극적인 응답을 소극 긍정 응답을 하실 법도 한데 8% 긍정 8 무당층이 또 많잖아요. 무당층이 또 조사하다보면 많이 나오는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게 8%고 부정이 70%인데 70%가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힌만 안 빠지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4% 조국 혁신당도 4% 국민의힌만 지지자가 국민의힌만 55인데요. 이것도 큰 숫자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왜 모투들이 적으니까 최소한 60 70 정도 나와줘야 자당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죠. 자당 지지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지를 등이 없고 여당인데 여당인데요. 그렇죠.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55니까 절반을 약간 좀 넘는 정도 수준에서만 긍정하시고 37이니까요. 꽤 많이 이제 좀 부정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까 우리 부대표님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중도에서 얼마나 더 이제 빠지느냐 이거 하나와 보수 쪽에서 40%가 빠진 거 그렇죠. 40%대가 무너진 거 이건 굉장한 위험신호로 볼 수밖에 없고 더 빠질 가능성도 이제 있다. 총선 이후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많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아직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뭔가 정부가 뭔가 희망을 주면서 반등의 기회가 있다 라는 지금 기대감을 못 주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이 샤이로도 다 돌아가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죠. 한번 좀 구체적인 진무수의 평가 이유인데요. 먼저 이제 긍정평가자 205명이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응답 내지 응답 거절은 모름 무응답입니다. 모름 응답 거절이 22입니다. 모름 1등이에요? 모름 1등. 모르는데 외교가 15. 이거 아마 기시다 방안 때문에 좀 영향을 다 쓸 수 있겠고요. 체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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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있고요. 의대정원 확대가 14인데요. 그러면 의대정원 확대가 여전히 조금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의 이유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냐 부정평가 이유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의대정원 확대가 1위입니다. 18% 그런데 퍼센티지로도 높은데요.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706명이니까 거기에서 18%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은 205명 중에서 14%이니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절대적으로 사람 이거는 이제 오픈문항 즉 주관식 문항이죠. 자유응답식 문항인데 왜 긍정평가하고 왜 부정평가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의대정원 확대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얘기는 의대정원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마음속으로 어 뭐가 잘못되고 있나 불안감이 상당한 거예요. 불안감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뭐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테레비 브랜드 뭐 좋아하세요? TV죠. TV 브랜드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번에 탁 나오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머릿속 확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혀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지금 이슈 중에서 무엇 때문에 부정평가하세요? 의대 정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연휴를 앞두고 서민 그리고 좀 위험한 중산층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의료 문제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이것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그 인요한 최고위원의 그 부적절한 문자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게 사진으로 보여지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한 정책 얘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뭐 야 백 없으면 이제 병원도 못 가 응급실 못 가는 거야. 막 그것도 백 있어야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서민분들은 엄청 불안해지죠. 그렇죠. 엄청 불안해지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살짝 많아졌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부정평가에서 늘어난 거죠. 네. 부정평가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언급량이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1%였거든요. 1%였는데 이번 주에 보실까요. 3% 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1에서 3으로 언급량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주간식입니다. 자유의응답식이기 때문에 3%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사 문제 일본 관계 문제 계속 어포감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등장하죠. 여기서 소통 미흡하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대정원 확대가 이 모든 게 하나 한 세트로 쭉 한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22%가 모른모응답이었지 않습니까.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따지면 706명으로서 더 많은데 모른모응답이 그 절반에 해당하는 11% 즉 누구든지 간에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다. 얘기할 게 많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데. 떠오르고 있다. 이거는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악재가 산재에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요. 논란이 곳곳에 펼쳐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떠한 영일만도 나왔고 어떤 북한과 관련돼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오물풍선 나오고 그렇죠. 체코에 가서 원자를 파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모든 게 지금은 백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뭘 해야 이게 지금 약을 투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 개의원식이 안 가고 안 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국회 와서 아직도 소리 지르고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면 싸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탄으로만 가고 있고 게다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회식 자리에 또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최근에도 한덕수 총리랑 당정회의에서 이견을 노출하면서 좀 다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다. 야당도 여당도 사실은 여야정에서 같이 만나자고 오히려 발벗고 나서야 되죠. 대통령이 그렇죠. 야당 지도자에게도 아이디어를 좀 달라 라고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손을 맞잡아야 될 와중에 아니 이제는 정치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야당도 여당도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소유시키고 자기 해체적인 어떤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불안불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작은 선거 이제 재보궐처럼 작은 선거 10월에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시금석이 돼서 내년에도 재보궐이 있을 것이고 내년 4월에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요. 이 추세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총선처럼 잘 안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식솔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전멸이죠.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밥그릇이 없는 거잖아요. 밥그릇이 없어져요. 이게 이게 뭐냐면 그 진영 세력은 그 밥그릇 문제 상당히 큽니다. 중요하죠. 그럼요. 식솔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얘기가 나오죠.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2016년에요. 촛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도가 20% 그 초반에서 10% 중반 후반으로 빠질 때 빠질 때 10시까지 빠졌을 때 그때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였나 대통령한테 탈당하시라 가 나왔습니다. 10%대가 보이니까 탈당해라 네. 10%대가 그럼 그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네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가 진짜 탁 걸려있는 거죠. 안방까지 안방 문턱까지 예예. 와있습니다. 어쩌면 구둘장 구둘장까지 거의 코앞입니다. 코앞이에요. 아니 저는 아까 그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께서 너무 중요한 부분 전 짚어주셨다고 보는 게 잘한다라는 사람은 모름이 20이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옆에다가 얘기를 할 때 뭘 잘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잘해 잘해 하면서 설명이 안 되는데 못한다고 얘기할 때는 지금 열이 많이 받아 있잖아요. 명절 때 막 마이크 질 거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문제 지금 김건희 문제 3%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의료 대란문제 또 인사문제 소통과 저 독단적인 거는 소통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통한다가 18% 그렇죠? 합치면 이러면 이게 게임이 되겠냐 이겁니다. 긍정과 부정이 숫자로도 차이가 나고 내용의 질적인 면으로도 부정 쪽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논리적이다. 그리고 더 미래 예측적이다. 이거는 추석 민심은 해보나 마나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추석 민심 그러니까 밥상머리 밥상머리 민심에서 이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긍정평가자들이 모른다라는 입장을 계속 취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침묵의 나선에 안쪽을 타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더 내부로 안방으로 더 들어오는군요. 그럼요. 쭉 빠지죠. 그러면 침묵이 흐르는 거죠. 긍정에서는 그런데 부정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수다가 늘어납니다. 이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언론 등장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조금 두려워하죠. 마포대교 말씀하시는 거죠? 언론에 등장한 거? 생일도 그렇고 생일도 그렇고 이번에 주가 조작 판결문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것도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 예전부터 큰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좀 덜 나서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생각하시던 거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10월 재보거리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거가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좋아할 이슈냐. 아니 그러면 추석 연휴에 김건희 여사 지금 뭐 인사 나온다 만다 썰은 많은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여론에 어떨까요? 나온다 그러면 인사 인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반감력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군요. 이게 지금 오늘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렇죠. 누적된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당 지지도도 한번 좀 볼까요? 지지도 변화와 좀 분석표 한번 올려주시고요.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 긍정률 최하치 20과 함께 저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이 33인데 국민의힘이 28입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졌네요. 3% 떨어졌네요. 이거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3%씩? 변동 자체는 오차감이 이내인데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28은 이거 지금 이번 정부도 최저거든요. 아직 국민의힘의 최저치입니까? 최저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 직후보다 더 빠졌다. 총선 직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선 직후 어떻게 나왔나요? 총선 직후 아니 그러니까 지고 나서 지고 나서 지고 나서도 30이었습니다. 30이 나왔는데 지금 더 빠졌다. 28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총선 졌을 때보다 지금이 그러면 더 심판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면 태도가 좋고 행실이 좋으면 다들 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적도 안 좋은데 그런데 태도도 별로다. 성적도 안 좋고 태도도 불량하다? 네. 그렇게 국민분들께서 지금 평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회초리를 또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데 표를 보니까 7월 둘째 주부터 35% 꽤 고점을 찍어요. 민주당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전당대회든지 컨벤션 효과일 텐데 민주당도 전당대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크로스가 되고 갑자기 지금 두 달 사이 한 달 반 사이에 7%가 빠지거든요. 이 7%가 빠진 거는 아무래도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불신 내지는 당대표에 대한 위기감 이게 좀 작동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 7%가 빠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전대 컨벤션이 35까지 갔는데요. 이게 예전만 못해요. 예전만 못하다? 예.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도 되는데 좀 빠졌습니다. 고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벤션 거품은 컨벤션 효과에 의한 거품은 빠지기 마련인데 원래 빠지는 거고 지금 최저치까지 빠진다는 거는 한동훈호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뭔가 문제는 있다? 예예. 한동훈호가 출항을 했는데 나침반이 없거나 어허. 아니면 선장하고 1등 항해사하고 불협화음이 상당하거나 어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감지 즉 보수 성향이신 분들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는 국면일 수 있다.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 63%씩 얻어가지고 당신과 민심이 일치된 당대표다라고 홍보도 많이 했고 이재명 대표랑 여야 당대표 회담도 했는데 근데도 인정 못 받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활동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거 같아요.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언급을 회피한다든가 현재 권력과 관련해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언급을 회피해요. 도망가는 화법? 네. 그런데 또 대통령은 회식에 초대를 안 하고 패싱 네. 패싱 논란이 있고 그런 와중에 당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대통령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당으로 가느냐 이게 당내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사실은 특검법도 발휘를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별로 그거를 좀 소프트랜딩 하나? 어떻게 하나? 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되는 게 없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당당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한동훈호가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좌초예요. 좌초가 됩니까? 좌초가 되는 거예요. 아하 좌초된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걸 보고 으잉? 하고 놀랐던 건 뭐냐 민주당이 33이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5%포인트 더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야당이 여당에게 오차 범위 이내로 격돌하는 대등한 수준까지 가는데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원래?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4년 갑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2022년 언제입니까? 대선, 지선 끝나고 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로 가면서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5점 이내로 붙어버려요. 붙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갤럽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게 민주당이 그다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느냐 5점이 이내이긴 하지만 우세하게 돼요. 우세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한 번만 더 벌어지면 야당이 5점을 벗어나서 우세한 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이제 벌려버리는 거죠.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빨리 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오나 시점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에 갤럽에서 장래 지도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되게 아주 의미하게 봤던 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5%가 빠지면서 이재명 대표랑 차이가 8%로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좀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12% 포인트 격차입니다. 미래 권력에 대한 창출 가능성 쉽게 말하면 국민들 보이시기에 한동훈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저는 그때 그 조사 이후에 부정적으로도 형성되면서 오히려 당내 지지도에도 한동훈 대표 체제 아까 말씀하신 좌초 곧 좌초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반영돼서 떨어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때 이 조사는 같은 설계에 조사만 지난주에 3, 4, 5 했었던 그 조사입니다. 3, 4, 5 한국갤럽에서 더 자세한 상황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대표가 14에서 12%포인트 격차인데 이거 보시면 그 전달에 비교해서 이재명 대표 4%포인트 올랐고요. 한동훈 대표 바로 말씀하셨듯이 5%포인트 빠졌어요. 차이가 12%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12입니다. 12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올해 들어 고점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10%가 빠진 거예요? 10%포인트. 그거 몇 달 사이에? 예. 3월부터 9월이니까 6개월 사이에. 뭐 몇 달 사이에 뭘 이렇게 했다고 10%가 이 사이에 총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 중반대로 해가지고 당선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포인트 하락됐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지지소를 누르고 패싱. 예. 또 그 상황이 대통령에게는 또 하방 압력이 되고 서로서로 누르는 부정적 시너지가 강화되는 그래서 하락동조화가 되는 하락동조화? 예. 상호 하락동조화가 발생하는 지금 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아까 좌초호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거는 뭐냐? 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황교안 대표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대선주자 1위까지 나오다가 흔적도 없이 살아있어요. 총선 대패 이후에 2020년도에 지금 그 모습과 국면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후보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 윤석열 총장을 꼬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영 바꿔서 그러니까 그 현상과 저는 굉장히 좀 연상이 돼가지고 그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하락동조화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원래 대통령이 떨어지면 반사 이익을 여당 대표도 먹을 수는 있거든요. 디커플링이 좀 발생이 돼야 원래 정상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 지금 커플링이 돼가지고 하락동조화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보통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 인기를 새로운 미래 권력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죠. 박근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가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디커플링이죠. 완전히 디커플링 되면서 조선일보가 그때 정치면에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선이 그냥 야당이 당선되는 거하고 똑같다. 정권교체 여당는 야당 바로 그거죠. 그런 류로 해서 자기를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숨죽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아니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 이대로 숨죽이고 있으면 그냥 정치적으로는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뭔가 좌초를 피하기 위한 발버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모멘텀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떤 게 한동훈 대표가 좀 가능할 걸로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뭔가가 있어야겠죠. 진영 내에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선거 때가 가장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요. 선거 때 그런데 이번에 남은 선거는 좀 작은 선거고 그런데 만약에 금전구청장 선거를 부산에 이번 10월달 재보궐에서 만약에 지면 야당한테 국민의힘이 진다면 네. 이거 진짜 경천동제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부산에서 졌다 그러면 사실상 안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진다. 구둘장이 무너진 거죠. 구둘장이 무너졌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당이 전반적으로 뭔가 아주 크게 바뀔 겁니다. 아니 그럼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그래도 내년 4월에 보궐선거까지는 버티다가 무너질 걸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하방 압력이 같이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하락 동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재보궐선거도 어려운 게 거의 상수인데 그러고 나면 한동훈 대표는 11월, 12월 올해를 넘기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를 못 넘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그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론의 흐름상 지금 같으면 되게 안 좋아요. 지금을 전제로 한다면은? 지금 같으면 덧빠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덧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정 갈등이 더 강화될 요인만 남아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 갈등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고 또 지금 정무적인 판단도 여당이 대통령실을 좀 견제하고 어떤 민심의 힘을 가지고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그런 힘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 말도 못 지키잖아요. 지금 범안발의도 못하고. 그게 참 많은 분들이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권당의 여당대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대표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식견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설레가 있었나? 식별 정도로. 다들 이게 정치를 이번 대표로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뭔가 노력과 이슈 주도력이 있어야죠. 전국을 끌고 나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때 그 폴더 인사 그때 그 입장 그 정도에서 그냥 끝인가? 각도만 틀려져요. 그때는 90도 지금은 78도 각도만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는 게 없는 건가? 진도가 안 나가고? 네. 그렇게 따지면 미래 권력으로서 또 그래서 어떤 정당의 대표로서 인정받는 부분이 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좋자. 아하 조금은 맞이죠. 보수층에게 좋다. 아니 그럼 저는 의정 갈등도 의료대란 문제도 있고 사실 지금 더 큰 문제가 특검법 아니거든요. 특검법 같은 경우는 최희병 특검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백지수표를 줬단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 당신 말들 하자. 해서 발의를 또 안 하니까 민주당이 발의를 대신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우원식 의장이 조금 이제 딜레이를 해서 다음 주든 언젠가 9월 달 안에는 통과가 될 걸로는 보여지는데 이거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재의결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공이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본인들이 이걸 부결시키면 정부와 공범위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져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특검 국면으로 또 넘어가면서 또 불행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난감할 상황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려면 야당 대표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 내줬으니까 발의해줬으니까. 대신 내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진짜 사과라도 한 박스 좀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또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고요. 내부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럼 뭔가 자기만의 카드를 마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전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폴더 인사를 하는 그 정도 입장에서는 그런 해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 조금 더 폴더 인사에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을. 하늘에 국민이 계시니까 국민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폴더 인사를 했던 사람에게는 습관과 관성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도 산 넘어 산이지만 이슈도 주도권의 면에서도 금투스에 의해 던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은 민생 경제에 있어서 금투세가 본질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워요.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경제 정책, 국가 비전, 지방 분권, 여러 가지 국가적 아젠다, 구조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정도로 주도권을 쥐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향후 국면에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 준비된 민생 카드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랑 비교가 되는 거죠? 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되면 이렇게 되니까 장례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도 빠지는 거죠. 많이 빠졌어요.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총선을 대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라기보다 그때 생닭을 들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생닭 들고? 생닭. 이조심판론을 얘기했죠. 그런 메시지를 보면 지금 와서는 민생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공부해놨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야당보다 안 되나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더 많은 카드를 준비해서 예전에 했던 카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준비해서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민생 해법들을 내놔야 돼요. 지금 내놔야 된다. 내놔야 돼요. 지금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여기 한번 이거를 지금 시간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 보세요. 자영업자에서 국민의힘 14%포인트 빠졌어요. 14%로 빠졌다고요? 14% 물론 이것도 오차감이 이네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 중에서 이렇게 빠집니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이런 분들은 민생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지지도를 철회하고 있다. 14%나 14%포인트나. 그럼 다 돌아서는 거네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당 인기 없죠. 대통령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민생 국면인데요. 추석 명절에. 왜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까? 되는 게 없고. 아니 그동안 그 뭡니까.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 그 뭐죠? 그런 거 많이 나눠줬지 않습니까? 민생 지원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예산을 많이 줄였다가 이번에 보니까 일부 그거를 부활시켜서 나눠주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좀 그런 예산들이 두툼하게 있다가 그러면 명절 때 또 다른 어떤 민생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영업자 보십시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네요. 너무 많이. 그럼요. 이게 돌아야지. 경기가 돌아야지 먹고 살죠. 그렇죠. 지금 폐업 공실률도 높고요.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이슈 주도권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건 지표로도 지금 나타나는 비교 현상이니까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저는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당내 기반.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원들 108명도 큰 숫자도 아니지만 그 108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끝까지 갈 것인가. 전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천을 다했고 총선 승리 또 지금도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차기 권력으로서 상당히 유리하니까 의원들이 더 붙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빠지는 국면에서 황교안의 길을 걸어가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 이거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리더십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보다는 당대표 중에 또 뭡니까? 어떤 롤모델이 있죠. 이준석 대표. 아 이준석 대표. 나가서 하여튼 작게라도 자기 나름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방선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지 알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죠. 오늘 갤럽 조사를 할 게 많아서 제가 오늘 빠르게 시작해서 조금 더 연장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 김봉시 부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끝까지 더 연장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앞두고 계획이나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이니까. 저는 추석 때 또 일을 조금 해야 돼서요. 바쁘게 또 지내시겠죠? 바쁘게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시청자 여러분 경기 안 좋아서 다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풍성한 그리고 즐겁고 화목한 추석 명절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